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인구 유익과 관광객의 증가로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 대란에 교통난과 쓰레기난 등 이른바 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환경부담금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희연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호전국장 나오셨습니다. 장성수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 관광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제주의 환경이 훼손되면서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존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예전부터 제시되어 왔습니다. 우선 환경부담금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환경부담금이 과연 관광세인지 입도세인지 아니면 환경개선부담금인지 그 성격과 도입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우선 환경부담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도입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저희 도민들께서나 아니면 제주를 방문하고 계시는 외국인들도 광역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섬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후손도를 위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좀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보존을 위한 반드시 어떤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리인자 부담 원칙과 그리고 수혜자의 어떤 자연을 느끼고 자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얻는 이런 분들에게 수혜자 혜택의 어떤 원칙을 조긍해 가지고 부담금을 좀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 조세와는 다른 성격의 이제 부담금, 환경부담금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네. 김희연 의원님. 환경부담금 제도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의 지금 이주민 열풍 때문에 인구 증가도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현재 65만 명 이상 증가됐거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약 1350만 명 정도 들어오면서 사실은 관광객들 증가와 더불어 가지고 아까 좀 전에 원인자 부담 얘기했는데 환경부담금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고 또 도시기반 수협력의 한계성을 얘기하면서 2025년 되면 일일 약 18만 톤 정도의 물부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수처리 사업비가 약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투입돼야 되고 또 차량 증가됐수가 약 43만 대 정도 이렇게 증가되면서 쓰레기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이렇게 많은 문제들 또 고통원자 비용으로 2011년도에 2,514억이었던 게 2015년도에 약 4,370억 이렇게 많은 부담금들이 들어가면서 아마 환경부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조세성의 환경부담금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광객 총량을 좀 제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환경부담금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 먼저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징수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거치겠지만 단순히 조세와 관련돼서 환경피해 여건 때문에 징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반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안 그러면 제주도 관광총량을 좀 제어하는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환경부담금을 지불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민공감도 형성하는 그러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서는 대체로 환경개선과 복원을 위해서 환경부담금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담금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태윤 박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담금을 무엇을 위해 부과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부과하는 주체가 수용성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가 심멸을 기울여 가지고 제주 미래 비전을 수립하면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과금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제주도가 지향하는 세계환경수도, 카본프리아일랜드 등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부과금이 아니라 기여하는 방향으로 환경부과금보다는 환경기여금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제주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제주를 만드는데 오시는 분들도 동참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게 기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게 된다면 환경기여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청정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환경투자가 필요하고 또 안정적인 투자 재원이 마련되어 한다는 데에서 그 과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제주 미래 비전의 목표대로 상주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의 방문객들이 매일 체류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환경자산의 유지 부담도 제법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 부담금을 부여 부과해야 된다는 당연 당일성이 있겠으나 그 안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관광 활동이 관광 활동을 하는 가운데 환경 부담에 무관된 활동이거나 또는 관광객에게 이중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그런 부과 형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 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방식 또 부담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적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환경 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 보이는데 김양호 후보 국장님 환경 부담금 부과 방법과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도의회와 저희 도 전문가들 같이 이론하면서 할 건데요. 사실 아까 김태현 선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 기여금이 되는지 또 아까 장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무관하게 관광을 무관하게 또는 어떤 이중적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심도 있게 검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연 이거를 부여 받는 어떤 관광객이든 어떤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제주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 방식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하게는 저희가 볼 때 제주도에 어떤 발을 딛는 순간 쉽게 말하면은 비행기를 통해가지고 배를 통해가지고 어떤 저희가 진입하는 순간에 어떤 매기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숙박 시설이라든지 렌트 가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정한 장소 예를 들면 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공원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양한 부분들였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부과 방법이라든지 대상 같은 거를 저희가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견에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리고 공영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겠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성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공영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현재 공영 관광지 대부분이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 관광지하고 경쟁에서 그 어떤 경쟁력이 딸리는 문제가 있죠. 거기에 부과해서 또 환경 부담금을 공영 관광지만을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회생시켜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숙제가 나옵니다. 또한 공영 관광지 가운데 성산일출봉이라든지 하는 인기 관광 명소는 이미 과밀화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런 과밀 부담금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억제책을 부여해서 적당한 밀도를 유지해서 관광 활동도 유지하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것인데 부담금의 징수나 부과만으로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박사님. 저는 모두의 환경 부과금이든 환경 기여금이든 세계 환경 수도나 또 제주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조성하는 데 그래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관광객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부담금, 환경 기여금보다는 세계 환경 수도 특별회계 등 좀 더 크게 가져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업체, 단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출연금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부분적으로 기여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일 공영 관광지에 환경 부과금을 부과하는 수준이라면 이미 입장료 형태의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입장료 형태는 기존의 어떤 조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논할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제주에 무엇인가 기여한다는 마음 내가 가서 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부과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주도 환경 보존에 기여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세계 환경 수도 제주를 만들고 내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찾아가면 제주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틀에서 보다 크게 확대하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저희 제주도민들도 의지가 있는 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처음에 우리 의회도 환경부담금 찬성하는 걸로 발표했는데 그건 사실 아니고요. 우리는 검토 단계에 있는 과정이고 의회에 논의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우리 김태현 박사님께서 말씀했듯이 환경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금이냐 기여금이냐 기부금이냐 이 명칭에 따라서 대상과 방법이 달라지고 또 관광객들에게만 물릴 것인지 도민도 부담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부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아까 공룡관광지에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거는 요금체계의 문제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경부담금하고 별개로 갈 수 있는 요금인상의 문제 그다음에 사설관광지와 공룡관광지에 무료관광지 관련해서 지금 많은 관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국 수용태세 관련된 문제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 총량을 다루는 문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관광객이 1,300만, 이제 금방 1,500만이 올해 돌파될 거로 예상되는데 관광객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담에 대한 이런 분담금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가 부분이나 명칭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지금 논의의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번에 토론회에서 우리 저주문단관광포럼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포럼에서도 관광지별로 어떻게 부과할 거냐라는 얘기는 지금도 많은 고민과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도청하고 아마 우리 관광지들하고 또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차후에 여러 차원에서는 더 많은 논의 또 신중한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존 기부금, 보존 기부금입니다. 부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의 70%가 찬성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부담금과 환경보존 기부금,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장성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담금제가 부담의 형식은 있지만 제주 환경의 수혜자하고 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 행위자들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차원에 준 의무적인 성격을 갖는 데 비해서 환경보존 기부금이라는 것은 그 수혜와 이용이 자발적 의사가 따라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환경보존 기부금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홍도가 높을 겁니다. 세계 자연유산이고 우리 제주도를 청정하게 유지한다는 데 이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관광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관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 대상지를 간 데에 따라서 입장료가 달라야 된다든지 기부금이나 이런 형태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객별로 의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이 환경자산과 관광자원 관리가 부실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의 부담을 왜 관광객한테 전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불거지게 된다면 저희의 입장이 옹색해질 수 있다는 것도 유년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담금 관리기본법에는 부담금 그 다음 분과금 그 다음 예치금 기부금 기여금 이런 것들을 한 가지로 쓰고 있지만 분명히 그 어감이나 또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금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과 같은 거죠. 원인자 부담 원칙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안 됐느냐가 부과금에 대한 수용성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 와서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렌트카를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 대중교통,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는 경우에 내가 그 부담감을, 부담금을 내겠다 말겠다 하는데 굉장히 저항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내가 제주도 환경 훼손의 주범이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해서 굉장히 때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승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기여금이라는 것은 제주가 지향하는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동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또 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지향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도 굉장히 세계적인 거고 세계환경 시도 또 전 지구환경 문제로 생물 다양성이나 기후변화 협약 등 이런 문제가 지구를 살리는 큰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제주도만큼은 정말 환경이 손상되지 않는 10년, 50년 후에도 굉장히 넉넉한 환경을 갖는 곳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려 한다면 기여금 형태가 좀 더 유리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항이용료나 또 항만이용료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김희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환경부담금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초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아까 우리 김태현 박사님도 조금 다른 얘기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환경분담금으로 가게 되면 도민, 관광객들도 저항일 수 있고 또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징수하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데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특별자치료가 생기면서 조세 관련해서 제도 개선 사항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권에서 그 전에 법으로도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0억씩 제주도에 부가가치세 환급 조직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거부해서 지금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어쨌든 환경부담금에서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 대한 부담금이 있고 또 제주 차원에서만 관객들 상대로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서 징수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관광시세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공항항만을 이용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공항이용료나 항만이용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취지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좀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2013년도에 법제연구원에서 이유 관련해서 저희 제안한 게 용역상에서 환경기여금을 통해서 하는데 가장 편한 방법 중 하나로서 손쉬운 방법이 이제 항공이나 선박의 요금의 2%를 하자. 그래가지고 환경기여금을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이거를 환경수도를 조성하는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워킹그룹을 통해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아까 환경부담금이다, 환경기여금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현재 지금 현재 워킹그룹을 아직 구성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용어라는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상당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들은 입도세가 아니고 관광세도 아니다. 그리고 관광객만을 대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의 취지에 저희가 큰 틀에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정당성도 부여되고 할 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황이라든가 항만 이용이요. 네. 공황하고 항만 이용이 증수 편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객처럼 반나절 다녀가시는 분하고 우리가 장기 체류로 일주일 이상 머무러 가시는 분이 환경에 미치는 훼손이나 거기에 따르는 부담의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자면 원인자 부담 행위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 저희 스스로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황이나 항만 이용료에 부과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들어둘 수 있는 실익보다는 또 우리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쪽 관문이고 다른 쪽 관문에서 이런 유사한 제도가 많이 있다면 도민들의 육지나 문나들이 출입해도 또 그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환경기여금이라 했고 그 목적이 세계환경시도나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항공기나 선박은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운송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분들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공항 이용료의 몇 프로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환경기여금을 구분해서 받는 케이스도 있어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법률적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굉장히 가능한 방법이고 그렇게 받을 때 굉장히 행정비용을 적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항공사나 여객선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있고 또 당연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와 몰디브, 일본에서도 관광객들에게 환경부담금 제도와 비슷한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남부 국장님. 호주 같은 경우에 일단 세계자연산지역이 하나인 대산어초 지대인 경우에는 하루에 6.5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연금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기류변화 대응이라든지 환경보호를 위해서 똑같이 1일 6달러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니까 일본 다자이오시 같은 경우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고 오키나 화양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나촌 같은 경우는 환경협력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이외에도 환경부담금 부과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우리 장상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까 김태훈 박사님 온실가스 배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유류세라든지 혹은 입항 부과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중 부과의 문제에 따른 것을 심사숙고해 봐야 될 거 있고요. 다른 제주 실정에 맞는 어떤 방법을 강화한 만나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객실 요금을 내는데 거기에 투숙객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의해서 지방세를 걷고 그 지방세의 일정 부분이 환경기여금이나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경우 이른바 선택적 이용요금제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과밀화되거나 혹은 취약한 자연보호지역에 입장을 하거나 거기에 주름을 주는 행위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징수를 하거나 과밀을 분산시키는 방법 이런 의미에서 부과하는 이른바 과밀세 이용으로 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항공료하고 선박 이용료에 포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태평양의 국가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공항 이용료의 20%를 환경기여금 몫으로 이렇게 떼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카리브해의 벨리즈는 공항 이용료는 별도로 있으면서 환경기여금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한 3.75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 공항 이용료에 부과하는 경우는 약 2내지 3달러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양에 있는 세이셜 그쪽에서는 환경관광비자라고 해서 100달러짜리 골드카드를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제주도에 올 때마다 언제나 보호구역을 입장할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금 형태로 할 때는 기본 액수는 있지만 상한선은 또한 무한대로 열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각국의 관광세 도입 사례를 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숙박비의 1 내지 2% 정도 이렇게 해서 관광세도 징수하고 또 알프스 지역 같은 데는 0.6유로 이렇게만 또 1유로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다 보니까 관광세라고 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텔 숙박세 같은 경우에 거의 1, 2달러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또 캐나다 또 호주 동부의안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도 환경부담금 같은 경우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인 경우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동경 같은 데는 숙박당 100엔 그다음에 교토 시에는 또 보존협력세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서울시회가 숙박업 관련해가지고 관광인 대상으로 이렇게 체류시회 해가지고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로 했고 또 제주도에도 2012년에 우리 관광진흥기금 성과해서 연구해서 보면 방안들이 이렇게 제시됐다가 사실은 추진되지 못해서 천리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 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아까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 분담금이냐 기부금이냐 기여금이냐 이것을 정리를 해야 그거에 따른 대상, 목적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분담구로만 가버리면 이거는 조세저항이 우리가 조세를 받는 분담금의 목적이 조세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관광객 총량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총량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담금 자체를 아까 말대로 그럼 우리가 육지 나갔을 때 육지에도 그런 분담금을 우리가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갔는데 그럼 왜 제주도만 분담금을 받느냐 이런 또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자연유산 환경기여금 아니면 기부금 도민들에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에 관광하면서 일정 부분의 환경을 위한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의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분담금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제 앞으로 도와하고 논의를 많이 필요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환경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사실 토론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하면서 갈아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마련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담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양보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환경 어떤 분담금이 될지 뭐 기억이 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논의가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 환경은 어떻게 현재 아름다운 그런 부분을 미리 후손까지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을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오시는 관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찾는 외국인도 그렇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용이라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예로써 예를 들면 저희가 한라산대 공립공원이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 오셔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환경 분담금의 어떤 이런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설사를 동반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그 해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생태계의 어떤 서비스를 어떤 제대로 제공해 줌으로써 이 관광객이 느끼는 어떤 어떤 질적 관광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도 강화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천은 환경 보존을 위한 그 안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담금 사용처 김태윤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세계 환경 시도 그 다음 카본프리 아일랜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를 조성할 때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제주도의 환경 용량을 확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국가도 참여할 만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여금보다는 특별 회개를 해서 정부도 출연을 할 수 있고 기업체나 이러한 자발적 기부사가 있는 분들도 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실현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도민들도 공유하고 또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또 기여금을 내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희연 의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담금은 결국은 제주도 환경보존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는데 쓰레기 문제나 물 문제 또 교통 혼자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를 지금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열풍과 함께 관광객이 제주에 유입되면서 도민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도민들이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을 기여금이든 환경부담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제주도민들이 삶의 질을 위해서 결국은 써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환경외선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물 문제 아까 좀 전에 환경유발 부담금을 얘기했었고 교통 혼자비용도 얘기했는데 그러한 차원의 도민들이 피해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정 부분에 징수된 요금을 활용 가치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을 받았을 때 관광업계에서도 일정 부분은 반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담금을 받는 우리 징수 세액하고 또 관광객이 그만큼 덜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제주 경제에 미치는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좀 해서 어느 정도를 얼마를 받았을 때 그 미치는 역량들이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러한 정책 발굴을 좀 해내서 고민을 좀 해가지고 정책을 좀 제안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성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자산의 유지관리에 써야 되는데요 첫째적으로는 환경훼손의 복원과 그리고 과밀 이용의 분산에 써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수혜자들의 계도와 홍보에 써야 되겠고 환경부담금으로 이용해서 이용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상 기업들의 손해배상의 상세적인 그런 방침에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환경기술을 선진화시키는 기초적인 자금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도 좀 투자해야 될 건 아닌데 그건 아직까지 금액이나 이런 걸로 봐서 시기상조가 되겠고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수여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현상에 있고 현재의 징수액수가 아니라 향후 어느 정도의 전망과 더불어서 연동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부담금 사용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환경부담금이 출연금이나 특별회의가 아닌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봤을 때 얼마 정도를 부과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태흠 박사님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게 납득이 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의 어떤 기여금을 냈다고 하게 되면 제주에 있는 사설인지 공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관광지를 한두 곳 이렇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한 천원, 이천원보다도 실제 좀 더 큰 규모까지도 수용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위원 의원님, 어느 정도를 부과해야 돼요? 좀 전에 아까 외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 일본, 또 미국 이렇게 몇 군데를 보면 거의 1, 2달러 수준의 어떤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내가 자료는 가져왔는데 10개 국가 정도를 이렇게 볼터 보면 한 1달러 유럽 같은 데는 한 1, 2유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 3천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관광세 아니면 환경부담금세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도 했지만 이것이 또 원인자부담 원칙이냐 수익자부담 원칙이냐 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하면 개별 관광객들이 내는 요금이고 또 수익자부담을 원칙하면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호텔이든 골프장이든 아니면 교통이든 또 면세점이든 수익을 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부담금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 2달러라는 정도 아니면 2, 3유로 정도 이렇게 정도가 우리가 만약에 적정선을 유지한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큰 타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지 만약에 이게 부담이 돼서 관광객 유치 측면에 저의 요인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가격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은 큰 부담이 없을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아마 대중의 시중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광학의 변화라든지 어떤 그거에 대한 수혜자, 원인자 이런 부분까지 다 원칙적인 부분들 가져가지고 분석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약 한 2,6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27%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게 약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 2천억 정도가 매년 지방에서 낸 세금으로 지금 계속 그거를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과연 2천억 안에 관광객이 과연 그에 기여하는 부분들 얼마인가 봤을 때는 4분의 1만 하더라도 500억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도민들이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세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볼 때 물론 그 부분에는 예를 들면 국립공원을 가든지 오름을 가든지 곧자와를 가든지 대부분 다 무료이기 때문에 생태계 서비스가 주는 어떤 그런 혜택이란 부분들을 사실 가만히 안 한 부분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환경 부담이 됐든 기여이 됐든 그 정도 미니봄으로 그 정도 이상이었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원인적 부담 원칙에도 맞고 이제 저는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워킹그룹에서가 다양한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도 계시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모으면서 적정한 수준을 한번 고민되볼 계획입니다 장성수 교수님은 어떤 적정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가금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유치 지원금을 주는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SNS나 쿠팡 등에서 할인 쿠폰 형태로 지출되는 관광 홍보비만 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그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냉온탕식 이중처방의 정책에 대한 점검이 우선 선행되야만이 부가금의 적정이 산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행위 제한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개개인이 소액 부과에도 민감한 만큼 과밀용도 줄어들고 오히려 사람네들이 세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원 확보라는 큰 목표를 갖게 되면 우리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보다 많은 금액을 보다 수익이 크게 되는 고소득계층, 고위형 관광활동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양보 국장님,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 준비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용어라든지 접근 방식에 따라서 부담금으로 간다면 일단 부담금 관련이 기본법의 개정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도 다 하고 원칙적으로 맞아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안 마련하고 의견 선언하고 법적에 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가해될 부분이 있고 특히 법적 정답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법재판소에서 부담금 관련 상당히 제약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의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특히 그 추구하는 목적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조건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부담금 타당성과 적정성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평가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논의가 저희가 워킹그룹을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건데요 그 과정에서 차근차근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세권을 이양받거나 아니면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 김민희 의원부터 말씀해주세요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거의 신념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지금 계시지만 사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생겨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10년간 조세권 관련된 재정 관련된 제도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는 이루어진 게 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부가가치 설명도 했었고 했는데 환경부담금 도입이 왜 제주에서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뭐에 쓸 것인지 또 얼마를 받아야 할 건지 또 이거 관련돼서 어떤 방법으로 제도 개선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짐수금이냐 부담금이냐 많은 논의도 거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과세권 이왕이 우리 제주도만에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과세권 이왕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좀 거셉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담금 문제를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관광진행기금이 관광산법으로 지금 이관이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카지노세라든가 지금 면세점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도 개선 사항에 이번에 6단계로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출국할 때 출국세가 지금 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도세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관광진행기금에 만약 부여하는 걸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런 걸 밀어준다 그러면 출국세가 공항을 나갈 때 공항이용료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 원씩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관광진행, 관광산법이 제주도로 유관돼 있고 또 관광진행기금 부과하는 방안에서 좀 고민을 함께해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쉽게 이 재정 관련해서는 거의 노터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한번 노력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세로 하는 경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 93개 부담금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부담금이나 기여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으면 그 내용을 갖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법에 고시를 하게 되면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환경기여금을 받는 명분이 제주에서 받지만 전체 국민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담금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수 교수님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뭐하는 부과금, 근당금을 이렇게 부여할 때는 그 목적이 그리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로 따져서 관광지능법에서 관광지능기금 부과금이 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관광사업 진흥에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초적인 환경자산의 가치가 관광사업의 활동, 관광활동에 기여하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는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의 책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거기에 있는 근거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연구 제시해야만이 아까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관광지능 기여 대상 가운데 카지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자연유산에 대해서 제주도를 위한 것도 아니라 전 세계 윤류 자산을 위해서 제주도의 죄악산업에 하는 카지노가 거기에 대해서 기부를 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다면 우리가 국내법의 정형보다는 훨씬 더 뜻높은 경우로 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담금이 아니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우도를 들어가는데 우도가 해양 돌입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한 사람당 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돌입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우도 입조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금액도 매년 한 29억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 또는 이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한란산 국립공원을 1970년에 제정돼 있는데 이 지정된 부분을 전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자 그러면서 오롬이라든지 어떤 곧자와 하천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넓혀가지고 제주 국립공원으로 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예시로서 제일 처음에 입장하는 국립공원의 카드 어떤 입장 카드를 환경부담금이 될 수 있는 카드를 만 원이든 만 원 해가지고 그분들에 한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도 어떻게 보면 제주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큰 국립공원화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같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부담금이 아니더라도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적응 가능하고 많은 세계인들도 같이 공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도 외국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국제환경기구에서 근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주 관련해가지고는 내셔널파크라는 어떤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 무료로 한다는 게 상당히 의아해하는 식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존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볼 땐 당연히 그런데 큰 같은 건 3만 원을 부여하거든요 이제 입장료 같은 부분들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예로서 한 육프라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송 기차 요금도 포함되지만 한 25만 원까지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부과하는 방법 장성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산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꼭 부과가치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환경자산이나 이런 거에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용객의 규모와 그들의 형태, 특성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서는 환경자산의 내선과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관리의 유형과 수준의 질인데요 저희는 환경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재원 염출, 그래야 되는 방식에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것은 관광객 이용의 제한 또는 관리가 필요하겠고 환경자산의 내성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방식의 선진화라든지 관리 기법의 과학화를 통해서 최소의 관리 비용으로 최대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점차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박사님 저는 불특정 다수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는 이미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입장료 같은 경우는 자연공원법의 입장료를 증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하더라도 어딘가의 법률에는 그 내용이 명시 안되고는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 위원님 어제 보니까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에 들어오는 경유 노후 차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주고 아니면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훼손 부담금이라고 보거든요 제주도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크루즈에서 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오는데 그 차량은 서울에 등록되어 있던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인데 제주도에 와서 그분들이 이제 물도 가져오고 김밥도 싸우고 과일도 가져오고 해서 제주도에 예를 들면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승용차를 끌고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사무처도 별로 안 하면서 끌고 와가지고 이제 공회도 이제 유발시키고 거기에서 모든 제품들을 사갖고 와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환경부담금은 우리가 딱 언핏 보면 도민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한 불특정 다수 관광객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여한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이기 때문에 관광 어떤 환경해선금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은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까 우도 얘기했지만 이런 우도 입듯이 얘기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호텔이든 면세점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조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공룡관광지도 사실 조례로 관광요금을 얼마인지 할 수 있거든요 조례로 관광요금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담금, 기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서 어떤 환경을 보존한다거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환경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태현 박사님 비용 없이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초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이 있었는데 환경정책에 대한 법 제도는 동독이 아주 뛰어났었죠 서독보다 엄격하고 그런데 경제적인 규모 차이에서 서독은 환경선진국이었지만 동독은 유해 폐기물까지 수입해서 해야 될 정도로 환경관리가 엉망이었거든요 환경을 관리하는데 비용 없이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성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관리 주체가 제주의 것만이 아닌 세계자연유산이나 국립공원은 제주인의 것이 아닌 국민 또는 세계인이라는 것이 먼저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스스로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 보전협력금 차원에서 기여를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는 액수를 많이 있어야만이 저희는 제3자로 도와주는 관리자의 입장을 역할한다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국민이라든지 또는 다른 거에 있어서 세금이 아닌 우리가 자발적인 기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미현 위원님 지금 환경 보존을 부과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일본의 같은 경우에 아우머리현이나 어디입니까? 그쪽에 보니까 서포터즈 개념으로 팬클럽을 조성해서 기부금을 만드는 방법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총량제를 제가 말씀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수용력이 한계가 오면 총량제에 가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수용력이라든가 또 생태적 수용력 사회적 수용력이라는 게 한계를 초과하면 사실은 생태적 수용력이라는 게 자연환경을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생태적 수용력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와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환경 파괴 또 물부적 현상 또 차량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교통 혼자 현상 이런 것들이 오면 제주도에 살기가 싫다라고 하면 이게 환경 파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도미닐 삶도 떨어지고 관광객들도 제주에 더 이상 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총량제하고 또 환경부담금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우리가 왜 환경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서포터즈 개념의 좀 친화적인 이런 관광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주의 환경을 보존해야 내가 다음에도 제주도에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어떤 환경부담금 체제를 갖추라고 한다면 그런 큰 부담 없이 우리 환경부담에 대해서 조시장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담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부과 대상이나 방법 그리고 금액과 관련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우리 김태빈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란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자치는 법과 제도를 넘어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민들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보유 데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도민들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가운데 하게 되면 우리 문제를 전가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먼저 해야 할 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제주에 왔을 때 제주에 와보니 뭔가 다르다 이런 곳에서 정말 오래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선행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수거 운반 이 처리 시스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후손을 위해서 유산을 축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먼저 달라지고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관광객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선행은 도민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수 교수님 제주의 환경 자산이 어느 누구에게도 저항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자산의 관리와 그 자산의 유지가 세계인 또는 국민 모두의 책임의식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되겠고 그러한 가운데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미지 소비로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청정하고 모든 자연을 대표한다는 것을 극대화했을 때만이 국민적 공감대로서 제주의 관광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기여한다든지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든지 자발적인 그러한 기여 행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국민공감대 형성 김희연 의원님 제주도가 세계사연 유산 지역이고 또 힐링하러 누군지 올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요즘 관광 패턴을 보면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신혼부만 오고 그랬었는데 재방문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청정한 제주 환경을 즐기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다라는 그런 공감명사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우리 김재인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도민들도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도민들도 부담금에 대한 만약에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시킬 거면 도민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형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되어서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제주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주 환경의 개선과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제언의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십시오 먼저 장성수 교수님부터 우리가 관광객에 의한 과밀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될 것이냐 관광 질적 성장이라고 해서 계속 관광객의 급증 내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그들에게 환경 부담을 전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용을 스스로 낮추도록 할 것이냐는 기로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적당한 타협책은 없습니다 다소 정책적 부담이 가더라도 향후 10년을 보는 과감한 혁신적인 의사결정만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봅니다 네 제주는 이미 세계인의 보물섬입니다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세계 환경 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도민, 관광객, 국가,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울지라도 세계 환경 수도 특별 해결을 설치하고 그 중에 하나로 환경기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단체,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열어놓고 해서 제주를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관광객들이 함께 세계적인 보물섬으로 키워나가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 부담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구 증가와 함께 관광객 총량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주도의 환경이 살아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지가 돼야 앞으로 관광객들도 지속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 피해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을 징수해가지고 환경 보존을 지키는 일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도와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제주도의 환경은 우리 도민 것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함께해서 이번 환경 보존에 대한 도민 인식 또 국민 인식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제주의 환경 가치는 세계가 다 인정했기 때문에 또 그에 걸맞는 우리가 질적 건강 요즘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주의 어떤 자연 가치를 미래의 후손한테 보여드리면서 또 지속가능 관광을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좀 검토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환경 부담금이 됐든 환경기억이 됐든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방법이 됐든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시간을 두면서 논의를 하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신항만이다 공항건설이다 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 훼손의 원인 행위를 방문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논리의 모순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주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